공매도 금지 조치로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던 증시가 어제 하루 만에 급락세로 반전됐습니다. 너무 커진 변동성에 투자자 카페에는 주식이 코인이냐 성토하는 글이 넘치고 있습니다.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주식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. 빗발치던 수익 인증이 사라지고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.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로 증시가 폭등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급락하자 주식이 무슨 코인이냐며 허탈한 표정입니다. 공매도 금지 이틀째에 코스피는 2.33% 하락하며 2440대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. 에코프로를 제외한 2차 전지주 대부분이 급락했습니다. 그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코스닥은 지수가 빠지며 반대로 매도 사이드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. 공매도 금지 조치로 숏 커버링을 진행했던 외국인들이 대거 순매도로 돌아선 영향입니다. 공매도라는 것은 하방을 막는 효과는 충분히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가를 견인하는, 즉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. 김주연 금융위원장은 증시 변동성 확대가 공매도 금지 때문만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공매도 금지에 적절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. 기상캐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